이번에는 교재 54페이지이고요. 글의 유형은 주제입니다. 다섯 개 표현인데요. 제가 설명 다 드리기 전에 여러분은 동의사를 잠깐 멈춘 다음에 제가 어떤 내용을 각 표현해서 어떤 부분을 설명할지를 맞춰보기 바랍니다. 첫 번째 번을 보죠. Are worried about the possibility of a nuclear war. 나오는데 nuclear war. 핵전쟁이죠. Possibility 단어를 한번 볼게요. Possibility는 possible. deep으로 보면 ible로 끝났죠. ible로 끝났을 때 이렇게 바꿔주면 명사가 됩니다. 여기서는 가능한이 되고요. 여기는 명사니까 가능성이 되겠죠. 그래서 ible 또는 able로 끝나는 단어들은 이렇게 바꿔주면 ability 이렇게 바꿔주면 명사가 됩니다. 무엇을 할 수 있다라는 뜻의 명사가 되죠. So are worried about the possibility of a nuclear war. 그랬으니까 핵전쟁의 가능성에 대해서 about our world. 걱정하고 있습니다. 가 됐고요. 두 번째는 for the world powers to avoid a nuclear war. 나오는데 여기서는 for, to 한다. 라는 표현이고요. 두 번째는 for, 다음에 누가 나오고 to 한다.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는 누가 하는 것 이랄 표현이 됩니다. 예를 들어서 it's not easy 그 다음에 누가 for me more to remember his name. 그러면 it's not easy 이랬으니까 쉽지가 않아요. 라고 했고요. 무엇이 쉽지 않으면 내가 그 이름을 기억하는 것이 됐습니다. 그래서 누가 뭐 뭐 하는 것 할 때 for 써준다는 거 그러면 세계 world powers 그랬으니까 세계 강대국들이 핵전쟁을 피하는 것 이렇게 되겠죠. 세 번째는 a safe place to raise a family 나오는데 여기서는 to 한다 앞에 명사가 나오는 케이스가 됐고요. 여기서는 a safe place가 나왔고요. 뒤에는 이렇게 나왔습니다. 단어로 보면 family지만 사실의 뜻은 children 사실은 children의 뜻이에요. 그러면 아이들을 키운다 라는 뜻이에요. 가족을 키우는 게 아니라 가족을 부양한다는 뜻이 아니라 가정을 꾸린다. 네이버 사전 보면 가정을 꾸리다 이렇게 나오는데 영역사전 제대로 찾아보시면 raise a family 는 children의 뜻입니다. 아이들을 키우다 라는 뜻이에요. 그러면 자 to 한다 앞에 명사가 나오면 하는 할 의 뜻이 되죠. 그러면 아이들을 키우는 안전한 장소 가 될 거고요. 아이들을 키울 안전한 장소도 되겠죠. 4번에 보면 they are moving to the distant places 라는 데 distant 라는 말을 이제 알아야 되겠네요. distant는 먼 이런 뜻이고요. 거리가 멀다 라는 뜻도 되고요. 사이가 멀다 가깝지 않다 라는 뜻도 됩니다. 그래서 distant places 먼 장소 들이 될 수도 있고요. 그 다음에 distant relatives 그러면 relative 친척들이죠. 먼 친척들이 될 수도 있고요. 먼 곳을 이렇게 멍때리고 쳐다보고 있습니다. 그러면 distant look look 여기서는 보다가 표정이죠. 멍때리고 있는 표정 멀리 멍하게 쳐다보이는 표정도 distant look 이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. 그 다음에 they are moving to 그들은 이사하고 있습니다. 이주하고 있습니다. 어디로 가냐면 to the distant places 아주 먼 곳으로 이사하고 있습니다. 이주하고 있습니다. 가 될 거고요. 5번에는 in case of a nuclear war 나오는데 in case of 설명을 설명을 드려야 돼요. 뭐뭐의 뭐뭐의 경우에 또는 경우에 대비해서 그러면 nuclear war 그랬으니까 핵전쟁의 경우에 핵전쟁의 경우에 대비해서 먼 곳으로 이사하고 있습니다. 이렇게 역결되겠죠. 여기서는 그렇게 어려운 표현들은 없었고요. 두 번째 표현에 누가 한다 라는 표현에 for 누구 나오고 to 한다 나오는 거 그 다음에 세 번째 보면 명사가 나온 다음에 to 한다가 나올 때 하는 할 여기서는 그 다음에 raise a family가 가족을 부양하다 가정을 꾸리다가 아니라 아이들을 키우다 라는 뜻이라는 거 알아두고요. 그럼 아이들을 키우는 아이들을 키울 안전한 장소 이 정도 잘 알아두면 될 것 같아요.